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홍사운드 입니다 안뇽 소리 잘 들리시나요? 보이시나요? 장난 아니다 여기 소금 있고 치킨 소스, 마늘 간장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오프닝으로 내셨네 오늘은 시장 통닭을 쫙 뜯어봤지 같이 먹을 맥주도 준비했지 요즘에 먹는 치맥 너무 행복해 홍사운드 좋은데요? 요거랑 아까 또 있었어 시장 통닭 먹어볼까 5주년 기념으로 또 먹지 처음에 먹은 옛날 통닭은 시청자랑 같이 먹지 홍사운드 그렇군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통닭 왜 이렇게 크냐고 원래 이정도 크기 아닌가 이 퇴근길 맥주를 왜 샀냐면 사실 제가 그때 이 시장 통닭을 5년 전 처음 찍었을 때 퇴근길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먹자 아 잠깐 유튜브 채널 만든 김에 먹는 걸 소리를 잘 ASMR로 담아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뭐 괜찮으면 올리고 아님 말고 라는 생각으로 퇴근길에 치킨을 사서 먹는 겸겸해서 유튜브를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근길 맥주를 사왔습니다 저의 그 상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뭐야 여기 치킨무가 옵션이구나 몰랐네 달달한 간장소스네 양념치킨 닭다리 맥주 애벌 맥주 올림بل 치킨 짜는 불 브랜드 그리고 한 잔 하시죠 홍홍홍 짠 시장통가 맛있네 오랜만에 먹었더니 얘도 살짝 매콤해요 가슴살 여기를 소금에 콕콕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양념치킨 소스 사실 제가 좋아해요 소스 맛있다 시장통닭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건 매콤해 매콤해서 우리 아이들이 못 먹는다는 거 여은이는 못 먹을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운데 괜찮다 맛있네요 한잔하시죠 한잔하시죠 짠 좋다 짠 짠 짠 짠 구운 짠 짠 짠 차 짠 짠 짠 짠 짠 오징어 튀김옷 맛있네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저번에 여은이가 제 먹방중엔 그 킹크랩 머리에다가 막 밥 비벼가지고 위에 치즈 얹어서 이렇게 후치로 싹 구우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은이가 초반에 좀 먹다가 나갔어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더니 아 맛있겠다 좀 더 이따가 나갈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다음에 먹을 때는 나도 꼭 줘 막 이렇게 얘기해서 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또 먹어야 되겠네 여은이 어떻게 지내나요?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 아니 잠깐만 이거 뒷가사가 안 좋잖아 라고 말할 걸 모두 다 뭔 소리야 아 취했나? 자 한잔 하시죠 짠 새로운 다리를 뜯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다리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딱히 이런 다리를 잡았을까 딱히 맛있네요 음 아하 따뜻한 노랑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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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한입 드세요 이거 다리 그 윗살 아! 엄청 부드러워 너무 나요 그러면 더 맛있게 두 개 하나 먹고 하는 중 조금 더 맛있게 조금 Denis 저번에에 한입 드시고요 달달한 식감 이 병이 왜 이렇게 예쁘지? 아니 캔이? 그치 엄청 예쁘지? 어때요? 맛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불랑이랑 느낌 비슷하다고 음 약간 그런 느낌 그치 불랑뽀랑 향은 좀 다른데 향은 좀 다르지 자 한잔 하시죠 여러분들 자 콩콩콩 짠 하 이야 다리 제대로 뜯었다 이거 소금 콕콕 소금 콕콕 호로로 게 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시장통닭 5주년 기념으로 먹어봤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6주년, 7주년, 10주년까지 열심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짠 됐어요?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